세 개의 금덩어리 옛날 어느 고울에 지혜롭고 돈이 많은 부자가 살았는데 그 부자에게는 새 아들과 어른 주먹만한 금덩어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든 이 금덩어리를 갖고 있기만 하면 부자가 되는 그런 금덩어리였어요. 저런 금덩어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을 사람들 가운데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금덩어리를 갖고 있는 부자는 걱정이 태상 같았습니다. 아들은 셋인데 금덩어리는 하나밖에 없으니 어떤 아들에게 금덩어리를 줄 것인가가 큰 걱정거리였어요. 큰 아들은 부모를 모시는 데다 조상님 제사도 지내야 한다. 둘째 아들은 형을 위하고 동생을 아끼자면 돈이 있어야 한다. 막내 아들은 나이가 제일 어리니 부모가 죽고 나면 제일 불쌍하다. 그러니 대체 어느 아들에게 준단 말인가? 부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앉으나서나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새 아들에게 금덩어리를 골고루 나눠줄까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부자는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쥐도 새도 모르게 금덩어리를 갖고 금을 파는 가게로 갔습니다. 그 금덩어리와 무게가 같고 크기도 같고 모양도 물론 같은 것으로 두 개를 더 만들었어요. 그러니 금덩어리가 세 개가 된 것입니다. 부자가 봐도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집에 돌아온 부자는 다른 아들들 몰래 큰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네야 이 금덩어리를 내게 주마. 저에게요? 큰 아들은 좋아서 입이 찢어질 정도로 웃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줘야겠다. 너는 장남이니 조상님 제사도 지내야 하고 동생들도 잘 보살펴야 된다. 그리고 이 금덩이를 니가 가졌다는 말을 내가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아버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큰 아들은 퍽 좋아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을 본 아버지도 흐뭇했어요. 며칠 뒤 부자는 둘째 아들을 살며시 불렀습니다. 둘째야 금덩어리를 내게 주마. 금덩어리를요? 금덩어리를 준다는 말에 둘째 아들은 깜짝 놀라며 물러섰습니다. 위로는 형을 도와야 하고 아래로는 동생을 보살펴야 하질 않느냐. 그러려면 니가 보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는 것이니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비밀을 꼭 지키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막내 아들을 불렀어요? 막내야 니가 금덩어리 가져라. 형님들은요? 니가 제일 어리잖니. 내가 말이다. 니가 성공하는 걸 보고 죽을지 모르겠구나. 형들은 성공해 잘 사는데 너 혼자 고생할까 봐 걱정이구나. 그래서 이 금덩어리를 내게 주는 거란다. 그러니 내가 죽더라도 니 형들에게 금덩어리를 니가 갖고 있다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 알았느냐? 예, 아버님. 저를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보좌는 아들 셋에게 금덩어리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어요. 세 아들이 모두 좋아하자 아버지 역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몇 해 뒤에 부자는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 금덩이는 누가 가졌을까? 마을 사람들은 부자가 금 덩어리를 어느 아들에게 주었는지 몹시 궁금해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생각했습니다. 그야 큰아들에게 주었겠지. 맞상주니 당연히 주어야 되잖아. 아니야. 둘째에게 주었을지도 몰라. 둘째가 잘 되어야 형도 돕고 동생도 보살피지. 그렇지 않아. 막내에게 주었을 거야. 형들이 장가가면 제 마누라와 제 새끼 생각뿐이지 어디 동생을 생각하겠어? 그러니 막내가 불쌍해서 막내에게 주었을 거야. 정말이지 모두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큰아들은 동생들 앞에서 금 덩어리를 자랑했어요. 얘들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며 주신 거야. 이상한데 나한테도 금 덩어리를 주셨는데 그래요? 저에게도 주셨어요. 둘째 아들 그리고 막내 아들도 금 덩어리를 가지고 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세 개가 모두 같았어요. 어쩐 일이지? 금 덩어리는 분명 하나였는데 세 개잖아? 세 아들은 서로 자기 것이 진짜라고 우겼습니다. 세 아들은 금 덩어리를 가지고 마을 어른께로 갔어요. 금 덩어리 세 개의 가운데 어느 게 진짜인지 가려달라고 갔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는 마을 어른조차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건 분명 김부자의 깊은 뜻이 담겨 있을 거야. 마을 어른은 판결을 며칠 뒤로 미루고 세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며칠을 두고 생각한 마을 어른은 좋은 생각이 나서 세 아들을 한자리에 불렀어요.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라. 금덩어리를 갖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했지. 예? 그렇다면 10년만 기다려보자. 그때 잘 사는 사람이 진짜 금덩어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겠니? 그렇지 않으면 가짜 금덩어리를 가진 사람이지. 10년 뒤면 자연스레 진짜와 가짜가 가려질 게 아니냐? 듣고 보니 마을 어른 말씀이 옳았습니다. 마을 어른 집에서 돌아온 세 아들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야 부자가 되고 그래야만 자기가 가진 금덩어리가 진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세 아들은 열심히 일한 덕택으로 모두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된 세 아들을 보고 마을 어른은 활짝 웃으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이 가진 금덩어리 모두가 진짜구나. 예? 세 아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른이 말을 이었어요. 너희들 모두를 사랑하는 아버님은 금덩어리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 싸움을 해 사이가 나빠질까 봐 똑같은 금덩어리를 세게 만드신 것 같다. 그리고 진짜 금덩어리를 밝히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면 모두 부자가 될 것으로 믿으신 거야. 자, 이제 너희 아버님의 깊은 뜻을 알겠지. 그러니 앞으로 서로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며 열심히 일하도록 해라. 세 아들은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일하고 의 좋은 형제가 되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철축꽃 이야기 하늘나라의 해님 도련님과 달님 아가씨가 살았습니다. 해님과 달님은 잠시도 떨어져서는 못 살 만큼 서로 사랑했어요. 그러나 집안 부모님들의 반대로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부모님이 반대를 하셔서 해님과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달님, 너무 걱정 말아요. 하늘나라에서 결혼할 수 없으면 땅으로 내려가서 결혼해 살면 되잖아요. 해님은 달님을 위로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만 살아온 우리가 어떻게 낯선 땅 나라에서 살죠. 달님은 걱정이 되었어요. 달님, 아무 걱정 마십시오. 보다시피 나는 힘이 세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땅 나라도 하늘나라처럼 하늘나라처럼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푸른 산이 있고 산과 들에는 꽃이 피고 또 그 위로 새들이 맑고 고운 노래를 부르며 날고 맑은 시냇물이 골짜기마다 흘러내리는 데다 내 계절이 있어 계절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답니다. 해님은 달님에게 땅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해님, 땅 나라도 하늘나라 만큼이나 아름답군요. 그럼 어서 빨리 땅 나라로 내려가 살아요. 그날 밤 해님과 달님은 부모님 몰래 어두움을 틈나 날개옷을 펄럭이며 땅 나라로 내려왔습니다. 참 좋다. 정말 땅 나라도 하늘나라처럼 아름답군요. 다음날 아침 달님이 눈을 뜨니 꿈나라에 온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살던 파란 하늘 새가 노래하는 푸른 숲 골짜기에서 부서져 내리는 물소리 나뭇잎을 살랑살랑 춤추게 하는 바람소리 벌과 나비가 논의는 예쁜 꽃들 산속 아침은 그야말로 꿈 나라였습니다. 해님과 달님은 동굴 속에 신혼보금자리를 만들었어요. 해님은 사냥을 하고 달님은 과일을 따며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나도 달님처럼 예쁜 색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산속에 사는 심통쟁이 산신은 해님과 달님이 사이좋게 사는 것을 보고 너무 부러워 시기했습니다. 산신은 달님을 자기 아내로 삼고 싶었어요. 해님 꼴을 안 볼 순 없을까? 심통쟁이 산신은 달님을 차지하려고 해님을 없앨 생각에 빠졌습니다. 힘이 센 해님하고 싸움을 하면 내가 질 거고 아무리 생각해도 심통쟁이 산신은 자신이 산신이지만 해님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산신은 끙끙대다가 소원을 잘 들어주기로 유명하다는 경상도 하동에 사는 땅신을 찾아갔습니다. 땅신 할머니 제발 부탁이니 내 소원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심통쟁이 산신은 머리를 조아리며 부탁했습니다. 대체 무슨 소원이냐? 달님을 제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달님은 해님 아내가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 땅신 할머님, 해님을 없애면 달님을 차지할 수 있잖아요. 달님을 아내로 맞을 욕심에 산신은 해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쉽지가 않지 해님 가슴에는 힘이 솟아오르는 금비늘이 꽂혀 있어 해님은 그 금비늘 때문에 힘이 쓸 뿐만 아니라 백년도 살고 천년도 더 살 거야. 그러니 딴생각 안 하는 게 내게 좋을 게다. 땅신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산신을 타일렀습니다. 달님을 아내로 삼고 싶은 산신은 그래도 땅신을 졸랐어요. 땅신 할머니, 해님 가슴에 꽂힌 금비늘을 뽑아버리면 되잖아요. 금비늘이 없어지면 힘이 빠질 게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해님을 죽이고 달림을 빼앗겠어요. 산신은 땅신에게 애원했습니다. 좋다. 내 고집을 당해낼 수가 없구나. 내가 해님 가슴에 박힌 금비늘을 뽑는 방법을 일러줄 테니 어서 가서 여우와 산고양이를 잡아봐라. 땅신은 산신의 귀에 입을 대고 속온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신은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연심 머리를 끄덕였어요. 땅신의 말을 듣고 산속으로 돌아온 산신은 여우와 산고양이를 잡아서 여우 피로는 해님 모습을 바위에다 그려넣고 고양이 피로는 달림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해야 죽어라, 어서 죽어라. 달아, 어서 달아나라. 빨리 달아나라. 산신은 바위에다 해님과 달림을 그려놓고 그 얼굴에 돌멩이를 던지며 주문을 외우듯 말했습니다. 이 주문을 산신은 하루에 천번씩 석 달 열흘 되풀이했어요. 땅신이 일러준 것을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해님한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빠릿빠릿하고 부지런하던 해님은 점점 게으름뱅이가 되어갔습니다. 해님, 해가 산봉우리에 위에 떴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달님이 해님을 흔들어 깨워도 해님은 일어나지 못하고 잠만 잤습니다. 아, 피곤해. 조금만 더 잘게. 요즘 몸속의 힘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고 자꾸만 눈이 감긴단 말이야. 날마다 잠만 자니까 그래요. 오늘은 산에도 오래 씻고 마을도 한 바퀴 돌아오세요. 해님은 간신히 일어나 보체는 달님과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며 산봉우리로 올라갔습니다. 착착 계획대로 되는구나. 정말 해님이 비실비실거리는데. 산신은 바위 틈에 숨어서 해님을 지켜보며 달님을 차지할 생각에 희주우기고 있었습니다. 아, 어지러워. 비오듯 땀을 흘리는 해님은 비틀거리며 걷다가 풀밭에 쓰러졌습니다. 어, 금비늘이. 내 소중한 금비늘이 떨어졌어. 해님은 풀숲에 떨어진 금비늘을 보며 슬피 울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던 금비늘은 스르르 풀숲으로 스며들었어요. 달님, 서둘러 집으로 갑시다. 내 가슴에 있는 금비늘이 다 떨어지기 전에 빨리 집으로 가야 합니다. 햇님은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햇님아, 꼼짝 마라. 내 창을 받아라. 산신이 나타나 앞을 가로막았어요. 아니, 넌? 그래, 달님을 좋아하는 산신이다. 살고 싶으면 순순히 달님을 내놓아라. 이 비겁한 산신아, 네가 감히 누구를 사랑한다고? 내 손에 죽고 싶지 않으면 썩 물러가라. 햇님은 기운이 빠져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산신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서 덤벼봐라. 온몸에 기운이 빠진 햇님은 산신과의 싸움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산신 창에 찔린 햇님은 나무 토막처럼 땅바닥에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햇님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풀립을 붉게 물들였어요. 달림아가씨, 햇님은 죽었으니 오늘부터 내 아내가 되는 거야. 산신은 햇님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달림을 부둥켜 안으려 했습니다. 이 비겁한 산신아, 너 같은 더러운 놈의 아내가 되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다. 달림은 산신을 밀치며 외쳤어요.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넌 오늘부터 내 색시야. 산신이 달림을 안으려 하자 달림은 혀를 깨물어 죽고 말았습니다. 산신이 쓰러진 달림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 안개가 낀 듯 자욱하더니 달림 시신을 감싸자 시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빨간 꽃이 피었습니다. 정말이지 눈 깜짝할 사이에 생긴 일이었어요. 이 무슨 일이지? 달림이 꽃으로 변하다니. 그래, 내가 이 꽃을 따먹으면 달림을 갖는 게 아니야? 산신은 아쉬운 마음을 억누르며 꽃을 따먹었습니다. 산신은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달림의 피는 원암 맺힌 빨간 꽃이 되어 독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기한 거울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가게 되는 곳을 염라국이라 합니다. 염라대왕이 열두 사자들이 데려온 사람들을 불러들여 살아서 지은 죄를 낱낱이 따졌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보냈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극락으로 보냈습니다. 염라대왕 앞에 불려온 사람들은 저마다 살면서 좋은 일만 많이 했다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죄는 조금도 짓지 않았다고 우겼지요. 그래서 염라대왕은 여러 가지 국립 끝에 사람의 한평생이 그대로 환하게 들여다보이는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든 거울 앞에 서기만 하면 한평생이 그대로 비쳐 죄를 많이 지었는지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환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아몰이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거울 앞에 서기만 하면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염라대왕 앞에 한 세님이 들어왔어요. 세님은 이상하게도 옷을 입지 않은 벌거숭이였습니다. 염라대왕은 눈살을 찌푸리며 엄하게 꼬지졌습니다. 어찌하여 그대는 옷을 입지 않았는고 스님은 부끄러운 듯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린 채 묵묵히 염주만 굴렸어요. 어찌해서 옷을 입지 않았느냐 말이다. 염라대왕이 다시 한 번 큰 소리를 치자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평생에 좋은 일을 못하고 게을렀던 탓으로 이렇게 몸 가릴 옷 하나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게을러서 그랬다. 여봐라 판관 듣거라. 예. 판관이 쪼르르 달려나와 엎드렸습니다. 저 중은 필시 무슨 사연이 있을 듯하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라. 판관은 염라대왕에게 허리를 굽히고 벌거벗은 스님을 거울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순간 거울 속에는 매서운 눈보라 속을 헤매는 거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스님을 불렀어요. 뜻밖에도 몸에는 스님의 옷을 걸쳐 입고 있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그 거울 속의 여인은 목맨 소리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여자는 어이하여 승복을 입고 저릿을 피우느냐 염라대왕이 이상하다는 듯 판관에게 물었습니다. 이 중은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어느 눈보라 지는 겨울날 슈위에 떨고 있는 거지 여인을 만났습니다. 중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옷을 그 여자에게 벗어주었습니다. 지금 저 여인은 고마워 저러는 줄 알입니다. 허허 그러면 그렇지 여봐라 염라대왕 앞에 시녀들이 허리를 굽히고 섰습니다. 이 스님은 극락으로 드실 뿐이니 비단 옷을 내어드리고 풍악을 울려 길을 안내 하도록 하라. 염라대왕은 해묻해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때 스님이 염라대왕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그러고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대왕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염라대왕은 놀란 눈으로 스님을 쳐다봤습니다. 극락이 마음에 들지 않소? 그제야 고개를 든 스님은 아주 간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극락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뭐라고? 염라대왕은 또다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직 한 번도 극락이 싫다고 한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극락보다 더 좋은 곳은 없었습니다. 그대는 수행자로서 욕심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염라대왕은 불쾌해하며 말했습니다. 대왕마마 저는 극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를 지옥으로 가게 하여주옵소서. 염라대왕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뭐 지옥이라고 저를 지옥으로 보내주시면 그 은혜는 두고두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 참 이상한 중이로구나. 그래 그대가 지옥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고 극락에 가면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안락한 그곳에는 가난하고 병들어서 제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을 것 아닙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새님은 아주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오호 염라대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한동안 새님을 빤히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대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대와 같은 성자를 알아보지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럽소. 그대의 정을 받아들여 지옥으로 보내주겠소. 대왕님 감사합니다. 새님은 염라대왕에게 합장을 하였습니다. 여봐라 이 성자를 지옥으로 안내하라. 그러나 이 성자에게는 많은 지옥 사람들을 착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불속에 들어가도 데이지 않는 특별한 능력을 주어라. 그리고 염라대왕의 말이 재끝나기도 전에 엉거주침 서있던 스님이 염라대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대왕마마 염라대왕도 이번에는 놀라지 않고 다시 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말씀하시오. 저는 특별한 능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옥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받게 해주십시오. 지옥 사람들은 모두 고통받고 있는데 저만 고통받지 않는다면 어찌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들과 같이 굶주림과 추위에 떨 것입니다. 성자시여 그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염라대왕은 아주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비록 죄를 지은 사람들이지만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눈다면 지옥인들 두렵겠습니까? 염라대왕은 눈물을 머금고 새님을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판결이 있는 날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염라대왕을 실망시켰습니다. 스님을 지옥으로 보는 뒤 기분이 좋아진 염라대왕은 한동안 판결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판관들이 염라대왕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염라대왕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판관들의 결정도 소용이 없는 곳이 바로 염라북 이었습니다. 대왕마마 곧바로 내려야 할 판결이 너무 많습니다. 어허 그렇다면 다음 사람을 데리고 오노라. 열두 사자들은 고성의 안창 땅에서 이름난 부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염라대왕은 부자를 앞에 앉혀놓고 우선 생김새부터 한참 뜯어본 다음 하나하나 묻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이름난 부자였다지? 예? 그래 한평생 지은 죄는 얼마나 되며 좋은 일은 얼마나 했는지 말해보아라. 아이고 염라대왕님 제가 죄를 짓다니요?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나 염라대왕은 부자의 말을 가로막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너는 평생에 지은 죄라곤 조금도 없단 말이냐? 그러고 말고요. 글쎄 남이 싫어하는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제가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어허 그래 그럼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고 염라대왕이 짐직 그렇게 물어보자 부자는 신바람이 나서 제멋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대왕님 제가 한 좋은 일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찌나 인심이 후였던지 우리나라 전국의 거지들이란 거지는 모두 제 집으로 모여드는 바람에 거지 행렬이 20리도 덧뻑혔지 뭡니까? 부자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 염라대왕도 판관도 야릇한 웃음을 날리며 부자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그렇게 자랑을 늘어놓아도 당장 거울 앞에 서면 사실이 모두 드러날 테니 말입니다. 그래 그래 방금 네 말이 틀린 몹쓰렸다. 대왕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럼 판관은 이 부자를 거울 앞에 세우도록 하라. 부자는 거울 앞이 극락으로 가는 문인 줄 알고 기뻐 했습니다. 그러나 거울 앞에 서자마자 웬 거린 두 사람이 닫혀진 대문을 마구 두들기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 더러운 놈아 왜 달라는 동량은 안 주고 쪽박을 깨? 쪽박을 깨면 우린 뭘로 빌어먹고 살라고? 나쁜놈 우리 쪽박이라도 물어내. 거린들은 울부짖으며 대문을 발길로 차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거울 속을 들여다보고 있던 부자는 그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어요. 이윽고 판관이 염라대왕 에게 아래였습니다. 대왕마마 이자가 거린대접을 이렇게 해놓고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한 것이 분명한가 하옵니다. 아 아닙니다. 그때는 그게 아니라 저 무식한 거지들이 부자가 두 손을 흔들며 변명을 하려고 하였으나 염라대왕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고약한 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거짓말을 늘어놓느냐 그럼 그다음 일을 보여줄 테니 꼼짝하지 말고 서 있거라. 판관이 다시 염라대왕의 분부대로 부자를 끌어다가 거울 앞에 세웠습니다. 거울 속에 수많은 여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모두 부자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모두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이 찢겨지고 심지어는 피투성의가 되어 있었어요. 여인들은 두 팔을 내져오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염라대왕이 판관에게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판관은 허리를 굽혀 말했어요. 대왕마마 이자가 양식을 주지 않아 어린 자식들이 모두 굶어죽은 여인들입니다. 농사가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는데 이자만 이 곡간 가득 곡식을 쌓아두고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부자는 다시 무슨 변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하려고 하였지만 염라대왕의 무서운 눈빛에 겁을 먹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할까 염라대왕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판관은 다시 부자를 거울 앞에 세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거울 속에 사람이 아니라 소나 말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구슬프게 울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염라대왕은 이상하게 보여 그 까닭을 판관에게 물었어요. 예, 이것들은 모두 부자가 부리던 짐승들입니다. 지금 저렇게 구슬피 오는 까닭은 부려먹을 때는 겨우 풀죽을 쏘어먹이고 놀릴 때는 거저먹일 수 없다고 굶겼다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슬피 울다가 병들어 죽은 것들입니다. 판관이 그렇게 말하자 염라대왕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불같이 호령하였습니다. 내 이 고약한 놈 같으니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도 모자라. 나까지 속이려 해. 여봐라 이 자는 더 비춰볼 것도 없다. 지금 당장 끌어다가 등짝에 여멸지옥 도장을 찍어 지옥으로 떨어뜨려라. 여멸지옥이란 일련사시사철 뜨거운 곳을 말합니다. 열두 사자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부자를 끌어내렸습니다. 부자는 그래도 억울하다며 버둥거렸어요. 부자의 등에 불에 달궈진 새빨간 인두로 지옥이라는 도장이 찍혔습니다. 곧 부자는 불길이 확확 타오르는 여멸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염라대왕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죄지연자를 지옥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 세상에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도록 경각심을 줄까 생각하였습니다. 염라대왕이 죄지은 사람들까지 생각하게 된 것은 스님 때문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은 착한 사람뿐만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고도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가엾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극락으로 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평생의 한 일이 짧은 시간에 그대로 비치는 거울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염라대왕은 이국리 저국리 끝에 신하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인간세계에 자신이 심판하는 모양을 만들어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판관도 사자도 모두 찬성하였어요. 그러면 내 조선의 명상 금강산에 염라국에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바위로 만들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들에게 깨달음을 줄 터이니 너희들은 모두 그렇게 할거라. 해뜨는 나라의 제1병산 염라대왕은 금강산의 가장 큰 절인 장안사 남쪽의 냇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냇물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넘어가는 냇물이라 하여 황천강 이라고 하였습니다. 냇물 위에는 앞뒤 모양이 똑같은 거울 모양의 큰 바위를 세웠으니 그 바위가 바로 명경대입니다. 명경대 가운데는 염라대왕이 버티고 앉아 있으며 그 좌우로는 줄줄이 죄인봉 판관봉 사자봉 등이 늘어서 있습니다. 지금도 명경대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들은 우리에게 염라대왕의 뜻을 전하고 있답니다. 옷 섭에 넣은 간자 초록색으로 단장한 버들가지에 물이 올라 있었습니다. 짝을 찾는 새들이 그 위에서 지저귀고 있었어요. 바야흐로 완연한 봄이었습니다. 꽃과 나무들은 제각각 화사한 꽃망울들을 터뜨렸습니다. 신라의 서울인 서라벌 궁궐 뜰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왕은 물론이고 왕비 그 밖의 많은 신하와 신여들이 수를 지어 서 있었어요. 그 가운데 왕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 왕자는 헌덕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자는 열다섯 살이었어요. 아직 어린 티는 벗어나지 못했지만 언뜻 언뜻 왕자의 얼굴은 준수한 청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왕자는 머리를 깎았고 등에는 작은 바랑 하나를 메고 있었습니다. 임금인 아버지의 명을 따라 왕자가 스님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 풍습으로는 왕자나 귀족의 아들이 스님이 된다는 것은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저는 절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왕과 왕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왕자가 아버지의 명을 거절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더구나 여러 신하들이 보는 앞이라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스님이 될 생각이 없단 말이냐. 아버님 그것이 아닙니다. 왕자는 왕과 왕비에게 절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절로 가지 않겠다는 말이냐. 왕은 엄중하게 물었습니다. 스님이 되더라도 절로는 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스님이 절로 가지 않으면 어디로 간단 말이냐. 저는 발길이 닿는 산에 들어가 혼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제야 왕은 왕비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출가에서 부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마음은 있겠지. 왕은 아까와는 다르게 아주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평생 부처님 공부만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왕과 왕비의 입가에 따세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장하구나. 왕비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런데 평생 부처님 공부를 하겠다는 네가 무턱대고 산에 들어가겠다니 그건 무슨 말인가. 당분간 저는 혼자 공부하겠습니다. 왕자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불경들을 읽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새님은 물론이고 인도와 중국의 훌륭한 새님들의 행적까지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내가 어떻게 산에서 혼자 산단 말이냐. 그러지 말고 서라벌과 가까운 큰 절에서 훌륭한 새님을 눈사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왕비의 강국한 말에도 왕자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변할 수 없습니다. 산에서 혼자 공부할 수 있겠느냐. 왕자의 깊은 마음을 읽은 왕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스님들은 저보다도 훨씬 어린 나이에 혼자 공부하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소자 소자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혼자 공부하다가 때가 되면 큰 스님을 찾아갈 것입니다. 아직은 소자가 큰 스님들에게 배울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만 백성들 앞에서 부처님의 큰 뜻을 전하는 장암법사가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왕자의 얼굴은 구둔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인 왕비는 달랐어요? 왕비는 눈물을 흘리며 왕자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건 안된다. 그러나 왕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부처님을 향하고 어머님 아버님과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자는 많은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는 당당하게 말했지만 막상 따스한 부모의 곁을 떠나 혼자 산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예야 부디 몸 조심 해야 한다. 왕비는 눈물을 쏟으며 아들인 왕자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부디 옥체 보존 하옵소서 왕자는 그 말을 남기고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자기를 부르는 어머니의 간절한 음성이 머리를 어지럽혔기 때문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왕자는 산으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살지 않는 아주 깊은 산으로 들어갔어요. 호화로운 궁궐의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기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깊고 험한 산으로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대여 산 짐승들도 무서워서 오지 않을 것 같은 으슥한 동굴 앞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런 곳이야. 왕자는 혼잣말을 하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이 자기가 머물 곳이라고 생각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위굴은 두어평 남짓 밖에 되지 않았으나 입구가 넓어서 안에서 밖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바위굴에는 항상 성스러운 분위기가 돌았습니다. 낮에도 짙은 산안개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동굴 바로 아래에는 각가지 모양의 산 봉우리들이 볼록볼록 솟아올랐고 앞쪽에는 수백리 밖에 펼쳐진 산 줄기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왕자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궁궐에서 책으로 공부할 때 항상 이런 곳을 꿈꿔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왕자의 생각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동굴에 자리잡은 첫날부터 왕자의 하루하루는 호화로운 궁궐에서의 생활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연 그대로의 굴속에서 이보자리 대신 나뭇잎을 덮고 자야 했으며 따뜻한 밥 대신 풀뿌리와 산 열매들을 먹어야 했습니다. 왕자가 먹은 것은 칫가루 솔잎 상콩 가루 등이었습니다. 왕자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갔어요. 왕자는 그 옛날 원시인과 똑같은 생활을 하였습니다. 때때로 궁궐에서 먹던 맛있는 밥과 반찬이 먹고 싶었으며 포근한 이보자리 생각이 날 날 때도 있었습니다. 왕자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기는 하였지만 역시 왕자는 아직 어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궁궐에서 함께 뛰어놀던 형제들도 보고 싶었어요. 왕자는 몇 번이나 산에 내려갔다가 다시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처음 산으로 들어올 때 먹었던 마음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늙음과 병과 죽음을 이르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왕자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동굴 밖에는 무서운 산 짐승들이 으르렁 거렸고 겨울이면 견딜 수 없는 추위가 몰아 닥쳤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이를 낙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왕자는 산생활에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풀뿌리나 산 열매들이 꿀처럼 달았고 나뭇잎이 이부자리 못지않게 포근했습니다. 비바람 비바람이나 눈보라를 겨우 피한 바위굴이 궁궐보다 아늑했습니다. 왕자는 가만히 앉아 정신을 집중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산봉울이나 바위 나무 등을 바라보며 다른 곳에는 일체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한 번 자리에 앉으면 며칠씩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궁궐에 두고 온 그리운 사람들의 얼굴이 작고 어른거렸어요. 왕자는 자꾸만 불쑥 불쑥 생겨나는 여러가지 생각들을 떨쳐버리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정신이 푸른 하늘처럼 맑아졌어요.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이 땅에 미륵보살림이 오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오직 부처님의 품 안에서 평화롭게 살게 하소서 왕자는 밤낮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왕자의 야윈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나뭇잎을 덮고 잡고 여전히 풀풀이 산 열매들을 먹었지만 조금도 춥지 않았고 배도 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이었어요. 그날도 왕자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잠도 자지 않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신은 아주 맑았어요. 그때 꿈속에 서인 미륵 보살림이 안개 속을 헤치고 동굴 문앞에 나타났습니다. 왕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엎드리고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송리상 길상사로 가거라. 그곳에 가면 영심이라는 불제자가 법회를 열고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법회에 참가하도록 해라. 왕자가 비로소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미륵보살림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왕자는 미륵보살림이 사라진 쪽으로 하염없이 절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날 송리상 길상사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송리산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길상사가 어디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영심스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심스님은 당시 신라에서 가장 도령 높은 스님이었습니다. 그런 훌륭한 스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왕자는 무턱대고 송리산에 길상사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넜어요. 고개를 넘고 들을 지났습니다. 그러고는 우리나라 산천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어요. 늘 궁궐 속에만 갇혀 지냈고 또한 산속에서 혼자 생활한 것이 전부인 왕자에게 있어 송리산을 찾아가는 길은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왕자는 송리산으로 들어와 넋을 잃었습니다. 송리산의 산들은 불쑥불쑥 연달아 치솟은 산뽕우리들 때문에 생동감이 흘러 넘쳤습니다. 거대한 용이 용트림하며 앞으로 내달리는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또한 상상의 새 봉황이 막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왕자는 이 땅에 미륵보살림이 오신다면 분명히 이곳으로 오실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만큼 송리산의 장엄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왕자의 발걸음을 더디게 하였습니다. 왕자는 한 봉우리 한 봉우리 지날 때마다 몇 번이나 기도하며 절하였습니다. 왕자의 눈에는 송리산의 모든 봉우리들이 미륵보살림이나 관세앤보살림의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자는 길상사를 찾아가는 도중에 길을 잘못 들기도 하였고 밤길에 가다가 맹수에게 잡아먹힐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왕자는 그때마다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왕자는 많은 어려움을 뚫고 길상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 환하게 불이 켜진 길상사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왕자가 길상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법회가 시작되어 법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길상사 새님들은 밤늦게 도착한 왕자를 좋은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왕자는 법당 마당에서 예보를 드렸습니다. 때는 마침 겨울이라 북쪽에서 몰려온 바람이 왕자의 살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은 계속 휘몰아 쳤습니다. 그렇지만 왕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밤이 낮이 되고 낮이 다시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낮 동안은 나았습니다. 밤이 되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추위가 왕자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맨땅에 엎드려 법당을 향해 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법회는 무려 일주일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법회의 마지막 날 여드레째가 되는 저녁이었습니다. 갑자기 검은 구름이 하늘에 자욱하더니 눈보라가 쳤습니다. 여전히 왕자는 마당에서 예부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늘도 한번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부처님을 향해 기도만 하였습니다. 눈이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고 또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자의 주위에는 눈이 하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은 하염없이 내리는 눈 때문에 키만큼 눈이 쌓였는데 말입니다. 왕자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왕자의 머리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법당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모두들 예산일이 아니라고 여겼어요. 길상사 스님들은 그제야 왕자에게 정중하게 법당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사양했어요. 대신 여러 사람들이 머무는 방에 들어가 법당을 향해 절하였습니다. 갑자기 왕자의 이마와 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법회가 성대의 막을 내렸어요. 영심 스님은 왕자가 머물고 있는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왕자를 가만히 쳐다볼 뿐 말이 없었습니다. 왕자에게 더 가르칠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제자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영심 스님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대는 내가 거둘 그릇이 아니니라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거두어만 주십시오. 왕자의 간절한 청에도 영심 스님은 손을 내져 왕자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왕자는 아직 자기의 공부가 영심 스님을 세상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대와 내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왕자는 영심 스님에게 절을 하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팔공산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왕자의 옷 앞에 간자 두 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간자는 책이 귀하던 시절 대나무를 쪼개 글씨를 써넣은 판을 말합니다. 그 간자는 처음 미륵 보살님께서 진표 율사에게 주셨고 진표 율사가 다시 영심 스님한테 건네 준 것이었어요. 간자 속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길 상사에서는 그것을 보물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왕자는 왜 그 간자가 자기 옷 앞에 끼어 있는지 도대체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길 상사에서는 간자를 잃어버리고 크게 걱정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길 상사로 되돌아왔어요. 그대는 어떻게 다시 왔나 예 제 옷 앞의 길 상사에 간자가 두 개 끼어 있어서 다시 왔습니다. 뭐라 그 간자는 미륵 보살님께서 진표 큰 스님에게 주셨고 다시 진표 큰 스님께서 내게 준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그대의 옷 앞에 끼어 있는고 그 까닭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간자는 분명히 우리 절의 커다란 단지 속에 들어 있는데 영심스님은 왕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심스님과 왕자는 함께 간자를 보관해둔 곳으로 가보았어요. 다른 스님들도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간자를 보관해두는 단지는 그대로 였습니다. 그런데 영심스님이 뚜껑을 열어보니 간자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정말로 이상한 일도 다 있군. 죄송합니다. 왕자는 영심스님에게 세 번의 절을 하였습니다. 영심스님은 왕자가 돌려준 간자를 단지에 넣고 단단히 닫았습니다. 왕자는 다시 속내산을 떠났어요. 그러나 얼마쯤 가는데 어느새 또 그 간자가 왕자의 옷섭에 끼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간자를 돌려주기 위해 다시 길상사로 돌아갔습니다. 영심스님과 왕자가 단지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심스님은 미륵보살림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의 뜻이 그대에게 있으니 잘 받들라. 영심스님은 그 간자를 왕자에게 주었습니다. 왕자는 미륵보살림이 진표 큰 세님에게 직접 주신 그 간자를 받들어 훌륭한 세님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신라 때 유명한 세님이신 심지 세님입니다. 길상사는 송리산 법주사의 옛 이름이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사랑은 빠질 수 없는 감정이지요? 옛날 이야기에서도 사랑 때문에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철축꽃 이야기는 결말이 슬픈 사랑 이야기 였습니다. 끝내 두 사람은 죽었지만 죽음을 통해 사랑하는 마음만은 영원해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랑만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친 남자는 결국 벌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 이랍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